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9월 모집을 거부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이거는 서울대 의대, 캬돌릭 의대, 고대 의대 다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의료원은 2월 29일까지 2월 29일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괄 사표 처리했고 그렇지만 기존의 전공의 자리는 뽑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한정된 상황에서 한양대 의료원은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처리하고 2024년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3월에 미충원된 소수 인력만 하고 제대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양대 병원은 전공의 230명 가운데 67명이 사직했는데 하반기 모집 인원으로 92명을 신청했으니까 또 한양대 구리병원은 전공의 37명 모두 사립 처리되지 않았으며 하반기 모집에 4명을 신청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그동안 줄곧 요구했던 것처럼 2월 29일 날 이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어차피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양의료원의 집행부가 그래도 전공의들을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전공의 사직을 보류하고 있다가 많은 고민 끝에 2월 29일자로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가 수련병원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고 그리고 정부가 페널티로 내년 또 티오가 감소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 의료원에 가해질 수 있는 복지부의 여러 페널티를 고려할 때 사직 보류를 하는 것은 전공의나 의료원에게 모두 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리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거부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지난 3월 달에 미충원된 소수의 인원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맹악화해 줬네. 정부는 6월 4일자로 사직서를 처리하라 이렇게 강요했지만 4년 단위 계약을 한 병원들 가운데서 2월 29일자로 사직을 수리한 병원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의 공적인 처분과 관계없이 2월 29일자로 처리했고 하반기 모집은 기존 전공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고 3월 미충원됐던 부분만 신청할 예정이다. 모범 답안으로 했는데 한양대 의료원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고심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경영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이름들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참 잘하신 결정 같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일이 뭔가 하니까 서울대 의대, 카돌릭 의대, 고려대 의대, 한양대 의대에서 정부의 여러분들 기존 방침과 달리 가을에 전공의를 제대로 뽑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7월 15일까지 일괄 사직 처리하고 가을에 7월 20일부터 원수 받아가지고 가을에 이러면 전공의를 뽑게 되면 그럼 이번 사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는 별로 생각 안 했던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려면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또 다른 여러분들 국리를 해가지고 하반기의 전공의를 정원 미반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또 여러분들 또 하나의 명령을 사전보고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전보고명령을. 나중에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그냥 뭡니까 강제 수련 명령도 내릴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제출한 결원 정언만큼 하반기의 전공의를 선발하지 않는 수련 병원들이 명확한 이유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전보고에 하나 사후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보고하면 또 이름들 집행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겠죠.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겁니다. 지금 윤 정부가 계속 수령에 빠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무리수를 그냥 두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는 바로 대상이 누군가 아니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를 채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간섭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수련 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병원이 제출한 결원 정언만큼 채용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 지원자가 있더라도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전공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게 교수들의 입장인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를 해서 나갔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교수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결원 정언을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에 전공의 정언을 감추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전공의를 실제 선발하지 않더라도 정언을 제출해서 다음에 정언을 확보해야 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자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직은 처리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뽑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해당 정공의가 과에 수련할 역량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제출해야 될 것이다. 관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무리하게 여러분들 그냥 개입을 안 해도 되는 개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미만으로 선발하는 경우 정원 미만 선발 사유 배점 기준 등을 수련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내용을 수련 환경평가위원 사무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빅5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공의들이 채워져 가지고 병원을 돌리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니까 전공의하고 의과대학 교수사의 여러분들 맺어지는 그런 도제관계나 특수한 그런 관계라는 부분들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됩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갑질 이제는 운명이 바뀔 겁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우리는 70평생을 살면서 평생 군대를 다녀오고 아이들을 키우고 동생들 시집 장가를 보내고 사회생활하면서 길을 한 번 못 펴고 의뢰의 입장에서 끝없이 갑의 행포에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편하게 일평생을 살았으니까 고통도 그들이 감내해야 될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며칠 전에 한 분한테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한테 한 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전당대회나 이런 데에 아주 평범한 그런 시민들도 마이크를 들이대면 그렇게 말을 잘하냐 자기 의사를 조리 있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시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출시를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미국 사회는 사람의 길을 죽이거나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든 노인이든 간에 카메라맨이 마이크를 대면 자기 의사를 있는 대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평생 길을 못 패고 의뢰의 입장에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저는 보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지금 은행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익숙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못 느낄 거예요. 완장을 찬 겁니다. 공권력이라는 완장을 찼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평생 동안.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관존민비라는 것이 그냥 여기는 유전자처럼 흐르는 겁니다. 민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고 강제력 동원하고 그게 몸에 베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70대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평생 갑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개되는 문제는 엄청날 거다. 당신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의료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내막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다 알면서도 밀어붙이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다 알겠죠. 그러나 관리 생활을 20,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베이지 않겠습니까. 고객을 잃으면 항상 대하면서 20, 30년 살아온 사람하고 고위 관리로서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위치에 산 사람하고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것이고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 드러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관이 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지금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분야만 좀 차이가 나지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식을 팔아서 학교법인 한양대학교 학교법인이 168억을 마련합니다. 저는 좀 애잔하게 느낍니다. 마치 제가 168만 원 현금이 당장 없어서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다는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이 이 정도면 다른 사립대학들도 다 비슷하거나 더 심한 상황일 겁니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등록금을 16년째 묶어놨는데 사립대학 여러분들 어디에 돈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좀 좋았던 시절에는 사립대학교 여러분들 전입금이 대개 병원이 돌아가면서 좀 남긴 돈이 다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그 느낌을 이렇게 한양정권 팔아 168억 원이 들어오면 한양대 병원 적자를 메우기에 완전히 뭐죠.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